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정당 민원 건수는 통계 자료입니다. 정당 민원 건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고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PD저널로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당별 민원 건수 공개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통계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민원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 영업성 비밀에 해당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원회가 민원인 주소 등의 정보를 통해 소속을 확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민원인 정보를 기준으로 자료 등을 작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방송통위 심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도 공개했던 자료라는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 기자의 미디어체크 차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차 기자의 미디어체크 차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